그래서 그때 황금계회라고 해서 골든리트리버 인형을 15,000원인가에 팔았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우열하고 귀엽고 엄청나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에 대한 노래를 하나로 썼고요 약간 내용은 이제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한테 개를 하나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거 해서 해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래 떨어져 있다는 건 좀 불안하다는 것과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귀엽게 풀어내 와 이거 처음 해봐서 하.. 장난 아니에요 네 열정 열정 어디야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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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ou're a deep 난 그녀를 따라가 내 곁을 좀 지켜줘 그 모습이 마르지 않게 항상 꼬리를 흔들고 Hey, you're a deep 난 그녀를 따라가 나 대신 좀 있어줘 다른 네가 덤비지 않게 가끔은 예상뿐이고 언젠가 너무나와 같다면 앙절부절만은 내가 참을 듯하겠지 있잖아 이런 나의 맘을 못나게 본다면 너도 남들처럼 담담히 있어볼까 욕심 안 되겠어 넌 그녀를 따라가 그 곁을 좀 지켜줘 저 웃음이 마르지 않게 너가 먼저 행복해야 해 Hey, you're a deep 넌 그녀를 따라가 나 대신 좀 있어줘 나를 네가 덤비지 않게 나를 네가 덤비지 않게 언젠가 너도 나와 같다면 언젠가 너도 나와 같다면 언젠가 너도 나와 같다면 나도 남들처럼 담담히 있어볼까 욕심 안 되겠어 넌 그녀를 따라가 그 곁을 좀 지켜줘 저 웃음이 마르지 않게 너가 먼저 행복해야 해 넌 그녀를 따라가 나 대신 좀 있어줘 나를 네가 덤비지 않게 나를 덤비지 않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